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의 예상진로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예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71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11km 60노트의 강도로 미국 기준으로는 열대폭풍TS 국제기상기구 기준으로는 STS 등급에 해당하는 세력으로까지 약화되었습니다. 태풍이 오늘 다시 일본 오키나와로 전향하면서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의 1차 강타로 인하여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21만 가구가 정전되고 90세 노인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35명에 달합니다. 또한 오키나와 거리를 장식하던 자유의 여신상도 태풍에 의하여 나뒹구는 등 오키나와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또다시 6호 태풍 카눈이 대만에서 태풍의 방향을 전향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며 오키나와를 2차 강타하게 되면서 오키나와는 현재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진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일본 규슈, 시코쿠, 혼슈에 둘러싸인 세토나이카이를 관통한 후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태풍이 오키나와 서쪽 해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여서 이전과 같은 3에서 4등급 태풍으로 재발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으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재발달하여 일본 세토나이카이를 지나서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을 관통하게 될 경우 다시 카테고리 1등급 수준의 태풍 등급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을 강타한 후 다음 주 수요일 부산을 관통한 후 북한과 중국으로 북상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5일 토요일부터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은 이제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일본 규슈 혹은 시코쿠 섬 주변을 지나서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서 북한과 중국으로 북상하는 예측을 두 수치의 모모델은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태풍의 북상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